안녕하세요. 애트미 소울리드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도림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관계로 저는 오늘 마케팅 플랜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과다, 구매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 말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같이 웃을 수 있도록 애터미의 경영인역은 생존입니다. 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내가 생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는지, 그의 특징과 비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두 줄 바이너리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타, 다단계는 보면 여러 줄로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 어느 분이, 거기도 다단계인데요. 두 줄을, 자기들도 두 줄을 한대요. 그러면서 추천수당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직으로 계속 한 명씩 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천수당을 받아 먹는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할 때까지 그러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두 줄 바이너리예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누구나가 사업자라고 생각 안 하고 전달했을 때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소비를 하면서 우측에 계속 한번 데스를 내려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왔는데요. 어느 날 회장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스폰서 사장님의 사업입니까? 본인 사업입니까? 누가 한 줄만 하라고 합니까? 두 줄을 하셔야죠. 이러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내가 사업자야. 그러면 나는 두 줄을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좌측 한 줄, 우측 한 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좌측에 쭉 내려가다 보면 우측이 짧아요. 그러면 또 우측에 달기 위해서 아무나 붙들고 애틈이, 저 애틈이 시작했어요. 애틈이 아세요. 너무 좋아요. 등록합시다. 그러고 이렇게 진짜 무작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좌우, 좌우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렇게 두 줄을 내려가다 보니까 두 줄을 내려가다 보면 조금 넣는 것 같아도 훨씬 빠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줄, 네 줄이 아니라 두 줄만 내려가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가입비, 진입비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제가 90년도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한 번도 연락도 없다가 저에게 콜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그분은 무조건 와서 저에게 며칠 동안 오면서 저를 알고 간 거예요. 저라는 사람을. 어떤 곳에 더 포커스가 있는지.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그분들에게 미용을 해드리는 봉사하는 게 내 온 몸에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를 읽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시간 한 번만 내세요. 그러면서 봉사를 하러 갑시다. 이러길래 오케이. 그리고 저는 봉사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했거든요. 그렇게 갔던 게 자가용으로 왔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왔기 때문에 제가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 갔다가 앉혀놨어요. 저를.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저는 그냥 나는 가겠다. 그리고 카드를 주고 왔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제품 20만 원치만 나한테 보내고 카드를 갖다 줘. 그러고 왔는데요. 지금 같으면 카드가 바로 날아오지만 그때는 한 달이 넘어야지 옵니다.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왔는데요. 그분은 저하고 연락이 절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3개월 동안 저한테 연락도 없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 용지가 나왔는데 420만 원이 끊겼어요. 근데 그게 자석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반품하는 것 자체도 몰랐고 다단계라는 건 몰랐기 때문에 그대로 그 친구한테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더 다단계라는 걸 싫어하고 이랬는데요. 거기에 가면 그 가입비 GDP가 42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내 카드를 끊어먹어서 그분이 추천수당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저가 당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고객들에게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 그분이 초대할 때 너를 위해서 그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애트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너에게 선물을 주는 게 좋다. 그 시간만큼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여기 와서 애트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해도 상관없다. 소비만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데리고 가면 그 고객들이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려서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끌고 갔기 때문에 전혀 노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트미는 가입비 GDP 추천수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무한단계 누적입니다. 우리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예쁜 동생이 있는데요. A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말일쯤 다 돼가면 저한테 꼭 샵으로 왔었어요. 언니 이번에 다 아니면 날아간다고 이러면서 나는 그때는 그게 뭐가 날아가는지 몰랐어요. 다 날아간다고 언니 지금 사줘야 돼. 사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게 뭐가 필요한데. 그리고 또 주문해주고 주문해주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무한단계가 안 되고 무한 누적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애트미는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훨씬 편리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마케팅 플랜이 짜여진 그곳에 당도할 때까지 회사는 계속적으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후원수당 상한선. 우리는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있잖아요. 처음 와서 일하시는 분이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오셔도 항상 후원수당이 딱 정해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기가 편리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만 돈 벌어주고 나는 뭐지 이런 게 아니라 뒤에 오셔도 얼마든지 똑같은 최고직극하면 똑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의 강점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를 통해서 글로벌이든 어디든 언제든 두 줄반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다가 한 줄 한 줄 하나씩 다 붙였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우리가 두 줄만 하고 내려가도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 줄 네 줄까지 했다면 아마 시작도 안 했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핫라인이 생기면 일본에 다시 한 줄을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 핫라인이 생기면 미국에 한 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는 지금 25개국이 나가 있잖아요. 25개국 나간 모든 분들이 내 좌측 아니면 우측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케팅 플랜의 강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한 누적, 무한 단계 해주면서 글로벌로 업 마케팅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터미에서 소비자가 사업자까지 아까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도 제가 손잡고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정말 전 제품을 소비자를 한다면 80% 90%까지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쁜 아가씨가 하나 있죠. 이제 새댁이죠. 저는 꼭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할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너무나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꼭 애터미만 좋다고 애터미를 자랑합니까? 애터미의 나쁜 점을 얘기하세요. 막 이러는데요. 본인이 써보기 시작하면서 애터미 제품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정확하게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소비자가 내가 애터미 소비자가 되면서 제품을 하나씩 구매를 하기 시작하고 해운등록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면서 마트 체인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역시도 애터미를 처음에 전달하면서 저도 급할 때는 마트에 뛰어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트 체인지 하나 둘 셋 넷 하고 보다 보니까 마트에 갈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애용자가 되었고 애용자가 되면서 후원수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원수당이 들어오게 나니까 내 가게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한 번 들어오다가 일주일마다 들어오고 한 달에 네 번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 이거 어느 날 찍어볼 때 또 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왜 안 들어왔지? 저는 이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들어왔지? 그러면서 제가 소품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매일매일 들어오면 진짜 재밌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7만 2천 원, 6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 원씩 그냥 꽁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이게 매일매일 들어온다니까 너무 신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서슬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서운하사장님들이 정확하게 해줬죠. 그러면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습니다. 우리가 소비자가 되지 않고 그 소비자가 오토 소비자가 되지 않고 부업자가 되지 않고 사업자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항상 소비자가 되어야 되고 오토 소비자가 되어야만 부업자가 되든 사업자가 되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이복남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밀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 친언니지만 정말 내 가족이지만 절대로 안 쓰겠다고 나 피부 터러블난다고 진짜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래도 살짝 놓고 왔는데 끝까지 내 가방에 넣어주면서 싫다고 가져가라고 했던 그 언니가 지금 저렇게 리더 대열에 끼고 싶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사장님들도 뭐 화지게 계속 끝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되어서 부업자가 되고 부업자가 돼서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까지 왔을 때 취득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회원 등급이 있어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회원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회원이 되면 무조건 회원 등록을 하면서 1만 포인트 이상은 그분이 제품을 쓰게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원 등록만 해놓고 포인트를 하나도 넣지 않으면 그분의 좌우에 올라오는 포인트라 하나도 정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회원 등록이 되면 에이전트가 됐을 때 30만 포인트 4포인트로 30만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회원으로서 만일에 30포인트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실적이 또 포인트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에이전트가 돼서 특약점으로 갑니다. 이제 우리 이봉남 사장님같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본인 포인트가 70만 포인트고 하위 전월, 전월 하위 실적이 140만 이상이 되면 특약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내 포인트로 30만 포인트가 됐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250, 250을 하면 그것도 인정이 되는데요. 만일에 70만 포인트만 됐다면 아니 30만 포인트만 됐다면 만일에 이쪽 자축이든 오축이든 210만 포인트만 하면 되겠죠. 한쪽은 250만 포인트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토탈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을 따게 되면 본인 포인트가 150만 포인트가 돼야 돼요. 150만 포인트가 되고 만일에 내가 150만 포인트가 아니라 70만 포인트가 내 이름으로 돼가 있는데 전월 실적이 300만 PV가 이상이 소실적이에요. 소실적이 300만 PV 이상이 되고 되면 내가 대리점으로서 지득 조건이 되는데요. 그럴 때는 만일에 여기가 대리점 내 포인트가 70만 포인트인데 대리점이 되려면 좌우가 750만, 750만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총판까지는 다음 단계로 제가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는 본인 포인트로 240만 포인트 그리고 하위 그룹이 240만 포인트 이상 그래서 위의 부분은 연구 인정이 돼요. 내가 탈퇴하지 않는 이상 내가 영원히 애픔에서 탈퇴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위 밑에 하단에 있는 쪽은요. 매월 갱신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내 산하의 파트너들이 매출이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변경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면 수당직업일이 있어요. 그러면 1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날짜를 보면 우리가 수요일 4일부터 4, 5, 6, 7, 8, 9, 10일까지 10일까지 정확하게 회사에서 만들어 놓는 플랜 대로 내가 수당이 5번이 되든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1번이 되든 성립이 됐다면 그 다음 주 12일 날 19일 날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차 놓쳐서 화요일까지 못 마치고 수요일 날 플랜대로 됐어요. 수당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24일 날로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매출의 pb의 44%를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일일 정산을 마감하고 나서 주급제로 다 합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고객들에게서 먹는 게 이거예요. 언니가 매달 등록을 해서 이곳에서 애터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모든 생필품을 모든 화장품을 입고 벗고 다 씻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만일에 하게 되면 한 달에 6만 원만 받으면 언니 1년이면 72만 원이 됩니다. 10년 동안 생필품 계속 사용할 거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쓰면 720만 원이 들어와요. 30년을 쓰게 되면 21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받을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다 쓰고 다 없어졌는데 포인트로 이렇게 돈을 준다면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1년이면 72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써먹는데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나눠주나 그러면 우리가 앤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가든 어디를 가든 10명이 갔다면 N분의 1을 나눠서 우리가 10만 원이 나오면 한 사람당 만 원씩 이렇게 거출해서 우리가 식사 대용을 지불하듯이 우리 애터미에도 너무나 많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35%를 총 매출의 35%를 나눠주려면 여기도 플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플랜을 짜여놓은 게 바로 앤가라는 거예요. 앤가는 1일 애터미의 총 점수분에 애터미 1일 총 매출을 곱하면 앤가가 나오는데요. 계산하기 좋게 4천 원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회원등록을 하게 되면 에이전트까지 L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포인터는 무조건 해놓으셔야 돼요. 1만 포인터를 해놓고 내 사나이에 좌우에서 30만 포인터가 됐을 때 30, 30이 맞았으면 본인이 30만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에 5점밖에 안 줘요. 그러면 2만 1,500원만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내 이름으로. 그러면 30만, 30만이 됐을 때는 15점의 점수를 주면서 6만 4,500원 정도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계산을 해서 26일 동안 167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루에 70만, 70만이 됐을 경우 30점의 점수를 주면서 12만 9천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26일을 곱하면 335만 4천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국장님, 스타 사장님 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거는 후원수당만이에요. 그래서 임페리얼 가면 우리 임페리얼에서 300점의 점수를 주잖아요. 5천만, 5천만 됐을 때 그럼 여기가 상한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딱 여기가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밖에 안 줘요.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만일에 3억, 3억이 됐어요. 2도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3억이 된다고 그러죠. 1일에. 그러면 3억이 됐으면 2억 5천은 어디로 줘요? 인지에 오시는 이 에이린이들. 세일즈 마스터 있는 이곳. 이곳까지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크라운 사장님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2천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프레시아웃 시켜줍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케팅 플랜이 너무나 멋있게 잘 돼가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매출은 167배가 됐어요. 그리고 점수도 이미 20배가 넘었어요. 그런데 가져가는 수당은 별 차이 없죠.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엄청난 차이가 나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죠.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팀장, 국장, 스타, 로얄, 크라운, 임페리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꺼번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발, 한 발, 첫 발부터 올라가면 이 자리까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니들도 더 열심히 한다면 포인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남는 거 다시 내려줘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후원수당이지만 여기는 직급수당이잖아요. 직급수당이 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에게 20% 중 10%를 여기 다 주죠. 그리고 다이아몬드한테 50%, 샤론우즈 2%, 스타 마스터 1.2%, 로얄 마스터 1%, 크라운 0.5%, 임페리어 0.3%. 근데 되게 신기한 것도 있어요. 임페리어 사장님은 요쪽 이거를 다 가져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크라운님은 요렇게 다 가져가시죠. 로얄은 요렇게 스타는 요렇게 여기는 국장님 것까지 다. 그러니까 후원수당보다 직급수당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급을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월 15일 말일 마감 후에 7일째 직급을 하게 되는데 매달 7일과 12일 날이 직급수당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직급자 이상 만일에 세일즈 마스터는 총 세일즈 마스터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전체 만일에 100명이면 100명이 그 매출의 5%를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 직급이 이렇게 50% 최고 많기 때문에 요렇게 우리는 애터미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균등 분배해줍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분배를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직급수당을 받으려면 빠르게 선급을 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급수당 선급수당에 이제 우리가 프로모션이 있죠. 대개 그 보면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현금으로만 받는 거 후원수당 말고 직급수당 말고 그거 두 개 말고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요.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갈 때까지 13억 6천 3백만 원이에요. 13억 6천 2백만 원이었는데 왜 100만 원이 더 올랐느냐 다이아몬드 갔을 때요. 여기가 옛날에 탭복을 줬어요. 탭복을 안 주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넣어줘요. 저도 이거 1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13억 6천 2백만 원이 남았어요. 앞으로 탈게. 그래서 현금 프로모션만 해도 이 정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행권이라든지 법인카드를 받을 때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법인카드를 받으면서 우리가 진짜 국까지 가면 로얄까지 가면 그냥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지지 못하는 게 로얄 마스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진짜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고속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소비자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놔야 되고 그 소비자들이 오토 소비자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오토 소비자들이 부업자가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부업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우리 이봉남 사장님처럼 노노노노노노 했다가 조금씩 소비자가 되면서 이렇게 알려주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만들기까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성공자 사장님들이 시스템 시스템 하잖아요 내가 그 고객이 어디에 들어가서 딱 맞는지 그 시스템에만 정확하게 갖다 앉혀놓으면 그 시스템이 키워주지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봉남 사장이 ABR 코스부터 시작했거든요 ABR 코스 제가 직업하기 전에 다이아몬드 가기 전에 제가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ABR 코스로 딱 나왔어요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1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내가 누군가가 세일즈마스터 나올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큰소리치고 세미나 때마다 저 가겠습니다 국장님 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승만 국장님 네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딱 나왔던 게 ABR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비자들 딱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오토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동영상 찍으신 그분들 그래서 오토 소비자들로 남아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시스템의 그 역할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그래서 그 시스템의 ABR 코스를 통해서 우리 이봉남 사장님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면서 계속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진짜 리드 대열 소개까지 시스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 한 사람 키우기까지가 정말 제품에 애용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오실 수 없다는 거 아까 동영상 찍을 때 예쁘게 앉아서 멋지게 했던 그 아이가 제 딸이에요 그래서 요가 강사가 제 딸인데요 엄마가 이거 한다고 절대 좋아하지 않았어요 노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살림을 해야 되니까 비교를 다 해봤대요 근데 애터미만큼 싼 거 좋은 게 없다고 그때부터 계속 애터미만 사용하고 애터미만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 제품의 소비자가 되면 부업자, 사업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 친구가 분명히 정말 많이 후원해요 그래서 이곳에 함께 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꼭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 하겠는데요 제가 정상에 만납시다 이 책을 이도구 사장님께서 항상 이 책을 계속 옆에 놓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한두 개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조금씩 더 많이 들어왔어요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애터미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만일 올바른 정신자세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면 올바른 책을 읽어라 아니면 올바른 강사의 강연을 들어라 그러면 당신도 틀림없이 올바른 정신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테이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를 최고가 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정상에서 만납시다 꼭 옆에 끼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250권의 책을 정말 열심히 읽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한 달에 3권의 책을 꼭 읽을 거다 그리고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요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책 속에서 찾아내고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세미나 속에서 찾아내고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스폰서 사장님 붙들고 나가면서 우리 회장님 이성영 박사님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디에 가든 정말 그 세미나에서 우리는 다 돈을 주고 강의를 들어야 돼요 우리도 김미경 강사님 할 때도요 다 돈이에요 3% 팔 때마다 받을 때마다 돈 내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애터미에는 정말 많은 성공자들이 돈 하나도 안 받고 늘려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들을 내가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다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see you at the top 하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현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따님인지 몰랐고요 몰랐죠 몰랐는데 아까 그분 얘기하실 때 아 저분 사업하시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생각하고 계셨고 따님인지 몰랐네요 너무 이쁘신 따님 두셨고 네 꼭 이 자리에 나중에 같이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또 그런 느낌 받았고요 네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정말 끈기 있게 이렇게 잘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사업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과 같이 또 마케팅 플랜에 잘 접목하셔가지고 오늘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비전도 봤고요 네 너무너무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신도림 팀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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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